장소윤 소비꾼 장소윤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먼저 긴발 안고 노래부터 한 곡 불러오겠습니다 송창식 선배님의 담배가게 아가씨 들려드릴게요 그때요 장소윤이가 신추룸하길 나갈 양으로 영광으로 내려갔죠 길 어쩌리에 담배가게 가만히 그 집 찾아가 어찌나 이뿐지 동네 청년들이 줄을 들어서고 이리 기울 것 처리 기울 기울 것 처리 저기 앞집에 울뚝이 녀석 딱지를 맞이하네 마루와 괴루와 파리도 녀석 딱지를 맞이하네 그 사람 복제에서 오사람하고 평균데 아 기대하지 않게 못받고 아 기대하지 않게 못받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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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